다음 영상은 트리머즈야 트리머즈 다음 영상은 트리머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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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권이 여기 딱 좋네 여기 우리 형 엄마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야 치맥 해도 되겠다 야 일단 날씨가 진짜 미쳤어 여기가 뭔가 썬베드 흔적같이 생겼는데 오오 뭐야 이거 밀어 뒤에는 당기다 당겨 이거 우리 한국 아니야? 진짜 반찬이 기가 막히네 두 눈치 없던거야 그러면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자기들 그냥 얘기나 이런거 하면 괜찮은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세기대결 갑시다 그래서 이제 저희 게임은 그물을 시작해서 찍고 왕복해서 두명 바통 터치할 때까지 걸린 시간 이중 accuracy 정권이 너가 시작해 다 가능한거 같은데 애교해 나가버리 다 가능한거 THEN 근데 마을은 이리와 지 países 정권이야 이리와는 50일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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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도리나 이거리는 부산이니까 저희 갔을 때 저리도 진짜 너무 힘들어 편도랑 비슷할 것 같아 이리와는 레일 이리와는 5일척 이리와는 5일척 이리와는 5일척 캔들 프리 그럼 괜찮은거야 그래? 배타면 배에다가 초코티로 그런거 해요 자 저희가 배를 흥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6명 30만동에 6인승짜리 배를 타러 가고 있어요 6인승을 이제 15,000에 타는거죠 오 오 좋은데? 이야 자 배를 탑니다 와 이렇게 큰 배를 2,500원에 타는거야 지금 뭐 뭐 뭐 뭘 빈다고? 우리 모두 다같이 가고 싶은데 방금 뭐라고 말하셨죠? 나 빼고 우리 다같이 잘해봐요 다같이 잘해봐요 아저씨가 찍어주십니다 아 이거 뭔가 적어서 소원 딱 적어도 되나 소원 밀고 소원 밀고 받으면 잘 보여 잘가라 친구야 몇개 먹을거야 몇개 먹을거야 1,2,3 6개 떡과 당부이 2,3 2,3 2,3 2,3 2,3 2,3 옆면도 보여줘 바나나 로띠 누텔라 버전 김나는거 봐 진짜 뜨겁게 아니야 많이 뜨거워 많이 뜨거웠나 본데 호떡 같다고? 호떡 같다 맛있어 호떡이 더 맛있겠네 맛만 보자는 입장이면 1kg 10만동이야 좀 더 깎아서 10만동 뱃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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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고백 뱃꽃 들 centre 식품 검색 뱃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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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연예 잘 보자. 네, 찾아가 왔어요. 우리 연예 진짜. 이 땅 숲을 너무 부끄러웠어. 음, 맛있어. 베트남 유명한 노래 틀어주세요. 베트남 진짜 껑짜기 유행했네. 아저씨 지금 길을 못 찾고 있어. 유튜브 때문에. 이거 베트남 노래야? 한집내 먹어, 이렇게. 아, 이렇게 자르라고? 어어, 어어. 아, 되게 탐스럽다, 이거. 우와. 이거 좀, 잘 봐. 무슨 육회 색깔인데? 은정. 아, 육회? 육회 색깔. 약간 그, 어, 그, 고기. 이거 마늘에 걸리면 나오는. 으어. 짠, 짠, 짠. 짠. 우선해. 하다. 오, 좋습니다. 하다. 하다. 오, 맛있다. 하다. 하다. 릴렉스 비즈니스 처음 보는 브랜드지만 복근이 없네요 복근이 없네요 유산소 다시 열심히 가겠습니다 여러분 고을 보세요 네 릴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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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갈 이 표정을 못 끊어 뭐라고? 따갈? 따봉갈기기 진짜 이 밈에 어질어질하다 다들 옷이 다들 옷이 화려합니다 오늘 즐거운 날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19학번 제학학과 6위 제학반 95년생 9월 3일 홍준표 지금 누구한테 보내는 메세지인가요? 지금 누구한테 보내는 메세지인가요? 엄마 잘 계시죠? 유바 그 맞나보다 서남보 갑자기 안 뜨네 오징어 바위에 다 에그 나는 에그인데 닭난소 같은거 ㅋㅋㅋㅋㅋ 안나 뭔가 했어 아 진짜... 오징어 꼴뚜기 한번 먹어볼께 나온 무게 공식이채 모닝블롤이 아까 얼마 나왔어? 고소한데... ㅇㅏㅏㅏ ¡ Isao vasteyy! 아,ufficient 쪼같а 뭐라는 거야! 약간 쪼..시네네 get THE veut 열 쪼랑 먹을 거 먹어야지 우리 영준아 거기에 디디 코스를 줄 수 있었어 설파 알러지는 두 개 텔레포시브 히 connected 썰거 짤라지 썰거 짤라지 아니 근데 썰거 짤라지 아니 근데 썰거 짤라지 넌 다이아 쓰레기야 헷갈린 거 아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형 비만을っちゃ para 진짜 죽으면 싹 아 ㅋㅋㅋ 133 144 야 이거 너무 정렬하게 잡혔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엄마 좀 커서 유튜버가 될래요 이거 재밌다 이거 거의 한국인데 진짜 산시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한시장입니다 서련이야? 두리안 먹기고 가위바위보 진사람 두리안 먹기고 한 조각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먹는 스타일은 아니지 맛만은 무슨 거지 벌써 냄새 이상하다 사자 이거 맛있어 저 하나만 주세요 흥정의 과정 흥정의 과정 한테 맞지? 한테 맞지? 한테 맞지? 한테 맞지? 보여줘 내가? 귀여워 귀여워 이제서야 핑크성당을 봅니다 호잇 마지막 날이 화려한 만찬 치킨 거의 한국 아닙니까? 카메라 드릴까? 아예 보드카만 안 할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하 왜 두편 채널 파줘야겠네 그러니까 두편이 또 언제 나오시나요 이러고 아니아니야 주작으로 올라오시잖아 자연빵으로 저 중앙대학교 닭다리 7학번 제학학과 유기제학과 홍수료병 저 수준의 자력으로 올라가서 가겠습니다 아직 이 압박이 있는 사람이야 올라가보죠 댓글에 안녕하세요 올라가 내가 내가 휴가가 된다면 오빠 어디까지 하는거야 오빠 어디까지 하는거야 10년동안 대학교에 있었던 셀럽 원래 셀럽은 좀 신비주의가 있었는데 방금 자기보기 다 했어 근데 여기 그니까 몇번 레슨 신비롭게 가야돼 대중들이 나를 궁금할 수 있도록 대중 신비주의 잘 시켜줄게 진짜 성화에 못 이겨서 나중에 출연한 날이여 아 그치 지금 마인드셋은 완전 유튜버야 지금 가로막는건 형이 그 의식 속에 두려움을 끄는거야 형 이미 완성됐어 맞아 맞아 됐어 오빠 채널만 하면 돼 지금 형이 형 지금 쇼핑하는게 뭔데? 장비를 사고 홍준표 그 자체로만 해도 이미 홍준표 그 자체로만 해도 이미 내 이름은 홍준표 제가 이제 힌베니어로 나 지금 한 번은 들어간다 나 지금 힌베니어로 들어왔다 저 힌베니어로 들어왔다 형 마지막 그거 해줘 힌베니어로 헬승호 좋아요 구독하면 내가 그 엔딩 장면을 써줄게 어 좁아 안돼요 내가 할게 헬승호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반은 젖어고 있고 저는 이제 파이브스 아니 지금 유튜브 할 때가 아니야 아니 오빠 아니 이거 누구 거냐 여러분 지금 영상을 찍을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파는 컵라면 쌀국수 자 베트남 현지인이 끓여주는 컵라면 쌀국수 먹어볼게요 신장 까먹어 그럼 팥라면 쌀국수 현지인이지 1번 비닐을 뜯어줍니다 2번 이제 물을 끓여줍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말 아니야? 한국에서 컵라면 끓이는 방법이란 뭐가 되겠지 모르겠지만 생수를 써도 되지만 저는 완전한 현지식 쌀국수를 먹기 위해서 수선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소비자는 깨끗한 거 먹고 싶은데 제가 먹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구독자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생수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것만 하고 있는데요 그건 마치 이거 끊고 다시 하자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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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제 저희는 호이안 시사님 펄에서 생박사회가 있다가 이제 책가다 사기 위해서 떠납니다 자 저희는 지금 마지막 날이고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세연이 정수리 쪽으로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맛있겠다 이탈리아 요청에 무슨 오우 저희 일단 믹스 그릇씨 네 믹스 그릇씨 하나랑요 그리고 등심 몇 그릇 할까? 400? 등심 400그럼 400그럼 네 아스파라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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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코코고 난 이게 네 코 이게 넋거 이거 왜 넋거야? 나 좌우로 있는거구나 좌우로 있어 이게 그럼 엔지 그거라고 했는데 나도 없어 아마도 뭐잖아 여기 모아져 있지 않냐 그래서 나와도 저 뭐하잖아 이거 이걸 개숨어갔어 걱정은 좀 했던데 오늘 아침에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차가 남의차에다가 한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차가 아니라 그니까 됐다는 거 하고 싶은데 하고 싶었는데 대박 진짜 맛있겠다 아 여행은 포인트인데 우와 된신 400g 거의 900g 근데 이거 되게 비주얼이 장난아니다 무슨 소스들이지? 소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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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좀 유난히 못생겨 아 베트남 스모깅2가 어 여기 뭐 있지? 여기 있네 스타벅스 컴퍼니 근데 형 내 생각에 어 한 진짜 5만 더 있다보잖아 또 바뀔 거 같아 그니까요 이건 진짜 탔다 탄반으로 다 알고리즘 탄반 어 5만 더 있어볼까? 인슐라운 JP홍이잖아 해가지고 안해를 해봐 근데 서클라스 안 먹고 있는 거 되게 킬로 했는데 뭐 진짜 진짜 왜 지금 서클라스 왜 끼고 있어? 실례임 JP ONG하고 왜 그러면 홍인하잖아 형 지금 확인해 이제 이제 저 확인하죠? 이제 이 형이 리스트를 소시로 올렸는데 조회수를 확인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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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은 트리마제야 트리마제 서울숲에서 만나요 조회수 2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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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지금 몇 분 세 해? 아니 내가 아는 1,200여 아니 1,200여 아니 1,200여 봐봐 봐봐 이거 봐봐 그래 조회수 아니 새로고처럼 계속 내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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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가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조회수가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아니 지금 2,244야 지금? 어 너꺼두에 질렸네 2,000? 2,000원 어딨어? 있지 저희는 스파에 왔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데 마사지를 하러 왔습니다 하하하 마사지를 하러 왔습니다 하하하 90분이면 생각보다 길 거 같아 마사지 받고 이제 호얀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뷰가 아주 죽입니다 마지막 타이거 맥주 소리 안 남겨 아까 스테이크집에서 그거 했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 만찬 첫말로 쓰고 왔습니다 짠 파파니 파파니 파파니를 앞에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얹은이 베트남식은 뭐가 있어? 저 옆에 꼭 지에 있다 마지막 밥을 먹고 숙소로 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있지? 그럼 내려줄까 여기서? 연춘인 나 이제는 그런 내가 안쓰러워 아니 심지어 바로 옆에 짐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괜찮다고 안 돼 시켰어 I know what to do with a new 자 이곳에 홀로 남아 두려운 내 기억 드럭크 이상한 사람으로 가고 왜 나만 이래 오늘 참 예쁜 날에 어떻게 이렇게 모든 걸 붙잡기만 해 I don't know what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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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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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저기야 공항 도착 공항 도착 헬스 승호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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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